사카모토 료마 물결표 게이오 3년 음력 11월 15일 는 도사번 고시계급 출신으로 일본의 무사 겸 사업가이다. 료마는 탈번하여 지사로서 활동하면서 무역회사와 정치조직을 겸한 가메야마 조합을 세웠고 이 회사는 훗날 계층의 가이엔타이가 되었다. 그리고 사초동맹의 알선 대정봉환의 성립 등을 위해 노력하여 에도 막부 타도 및 메이지 유신에 영향을 주었다. 대정봉환 1개월 후 교토의 여관 오미야 에서 료마는 암살당했다. 이러한 엄적을 남긴 료마는 시바 료타로의 소설 료마가 간다 위주인공으로 등장한 이후 지명도가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에도 막부 말기의 풍운하로서 일본 국민의 인기를 얻었다. 세국과 개화의 갈림길에서 과감한 결단으로 역사를 개척한 료마의 드라마틱한 모습은 오늘날 일본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료마의 탄생지 료마는 댐포 6년 11월 15일 도사번 하급무사인 고시계급의 사카모토 가문에서 아버지 사카모토 나호타리와 어머니 사카모토 고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형과 3명이 누나가 있었다. 사카모토 가문은 전당포 주조업 포목상을 영위하는 호상 사이다니아의 분가로 고조부 나호마스의 장남 나오미가 번으로부터 고시 어용인으로 등용되어 사카모토 가문을 일으켰다. 도사번이 무사계급은 상사와 하사로 나뉘어 양자 간에는 차별이 존재하여 하사는 오랫동안 여러 면에서 억압되어 왔다. 상인 출신의 사카모토 가문은 하사였지만 분가 사이타니아로부터 많은 재산을 분여받아 매우 유복하였다. 료마가 12살이 되는 해인 1846년 어머니 고가 향년 49세에 병사했다. 당시 50살이었던 아버지 나호타리는 후처인 이효를 맞이한다. 료마는 그 뒤 새어머니 이효의 손에서 자랐는데 이효는 료마의 교육에 매우 엄격했다. 사카모토 가를 방문한 사람의 목격담에 따르면 예절이 밟지 못하다는 이유로 료마에게 반성을 요구하며 객실에 무릎을 꿇어 앉혀놓은 제끼니도 굶길 정도로 엄격했다. 라고 한다. 이렇게 교육은 엄격했지만 료마는 새어머니와 사이가 좋았다고 한다. 료마는 14살 때부터 히네노 벤지가 가르치는 히네노 도장에 다녔다. 그러다가 19살이었던 1853년 3월 료마는 히네노에게서 오구리류 야와라 병법사 목록을 하사받았다. 가와다 쇼료 병법사 목록을 받자 료마는 더욱 심도있게 검술을 연마하기 위해 1853년 에도로 유학했다. 료마는 북진 일도료 지바도장에서 검술을 배우면서 한편으로는 에도의 존황양 이론자들과 사귀었으며 그해 말에는 사쿠마 쇼짠의 사숙에서 공부했다. 같은 해 페리 제독이 흑선을 타고 내양했고 무사계급에서는 서양 세력에 대해 개항하려는 막부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었다. 1854년 6월 23일 료마가 고향으로 돌아오자 히네노는 료마에게 오구리류 야와라 병법 12개조와 25개조를 하사했다. 료마가 처음 받았던 병법사 목록은 면허의 초전임에 반해 12개조와 25개조는 면허중전으로서 이는 료마가 에도에서 수련하여 솜씨가 늘었다고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2해 겨울 료마는 유학자이자 화가인 가와다 쇼료로부터 서양에 대해 배웠다. 료마는 쇼료로에게서 외국 배를 구입해 동지를 모아 운송업을 하며 배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고 항해 기술을 터득하라는 충고를 들었고 이는 훗날 료마가 걷게 될 해운의 길에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 그 다음 해인 1855년 12월 4일 아버지 나우타리가 사망하자 세 달 뒤인 1856년 2월 2일 형 곰페이가 집안의 대를 이었다. 그러곤 료마는 그해 다시 에도로가 지바도장에서 2년간 수련을 하며 1858년 1월에는 료마는 지바도장에서 스승 지바 사다키치에게 북진 일도료 장도 병번 목록 1권을 받았고 그해 9월 검술 수행을 마치고 귀국했다. 료마는 1861년 9월경 다케치 지휘잔이 주도한 도사 근황당에 도사 근황당 혈맹자 성명사본 9번째로 서명함으로써 도사 근황당에 가입했다. 그러나 료마는 평소 다케치와 친분이 있었지만 이런 정치적 결집은 몹시 기꺼워했으며 다케치가 주장한 일본 근황은 따르지 않았다. 가입 직후인 10월 1일 료마는 히네노 벤지로부터 오구리류 야와라 병법 세계조 목록을 수여받았다. 이는 오구리류의 면허 개전으로서 오구리류의 모든 것을 전수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료마는 검술 수행을 하러 마루가메 버니 도장에 간다는 명목으로 여행허가를 얻어 여행을 떠났다. 이러한 여행 도중 료마는 학위에서 조낭양이파를 대표했던 인물 중 하나인 구사카 겐지이를 만나 번을 초월한 일본의 통합을 호소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1862년 2월 말 료마가 여행에서 돌아오자 도사 근황당은 버니 중신 유시다 도요를 암살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하지만 료마는 암살에 가담하지 않고 3월 24일 같은 도사 근황당 소속인 사와무라 소노조와 함께 탈번하여 낭인으로서 애도로 향했는데 당시 탈번은 사형에 처해지는 중재였다. 료마가 왜 탈번했는지 그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이러한 도사 근황당의 과격한 정세를 싫어한 것이 탈번의 이유 중 하나였다. 또 다른 이유는 요시무라 도라타로의 설득 때문이었다. 요시무라와 함께 탈번한 소노조는 요시무라와 상의한 끝에 이미 탈번한 상황에서 시모노세키에서 고치로 되돌아가 료마를 데리고 다시 번을 빠져나왔다. 소노조는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가려 했지만 다케치가 허락하지 않아 료마만을 데리고 나오게 되었다. 가스 가이슈 료마가 탈번한 해 1862년 료마는 개화파이자 군함 부교 남이 직책에 있던 가스 가이슈를 만나고 그의 견식에 간복해 그 자리에서 그의 제자가 된다. 가스로부터 서양 문물을 배운 료마는 양의에서 개화로 생각이 크게 바뀌며 번이라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일본국으로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가스는 다음해 2월 25일 도사번 번주였던 야마우치 도요시계를 만나 료마의 탈번의 죄를 사면받았다. 그 다음해인 1863년 료마는 가스를 도와 고베 해군훈련소 설립에 힘쌌다. 가스는 4월 21일 오사카에 도착한 쇼군 이에모치를 모시고 이튿날 효고 방면을 안내한 뒤 고베에 가서 그곳에 해군훈련소를 설치하고 싶다고 직접 단판을 하여 허가를 받아내었다. 해군훈련소는 막부의 정식기관 으로서 막부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제공받았고 이와 별도로 가스는 고베에 사설학교를 세워도 된다는 허가도 받아내었다. 하지만 이는 사비로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번창시키기 위해서는 자금이 부족했다. 그러나 막부의 지원만으로는 자금이 부족했기에 료마는 해군훈련소 설립 자금 조달을 위해 가스의 사신으로서 에치젠 국 후쿠이 번이 번주였던 마스다이라 슝가쿠를 찾아가 천량을 빌렸다. 료마가 해군훈련소 설립으로 바쁘던 2해 4월 도사번이 정세가 변하고 다케치 지의자니 번이 정권을 주도하고 있던 것에 불만을 품은 도요시계는 다시 실권을 되찾기 위해 요시다 도요 암살의 하수인을 조사하도록 명령하고 도사 근황당 숙청에 나섰다. 또한 5월경 조슈번이 존황양이파가 시모노세키에서 양의를 결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그 후 9월 21일 결국 다케치 지의잔을 포함한 주요 당원이 투옥되고 2년 뒤인 1865년 음력 5월 11일 다케치가 할복함으로써 도사 근황당은 해체된다. 료마는 1863년 10월 료마는 고베 해군훈련소의 책임자가 되었다. 이 무렵 야마우치의 도사 근황당 탄압이 심해지자 료마 등 도사번 출신들에게 귀국명령이 내려진다. 하지만 당시 료마는 해군훈련소 업무 수행에 힘쓰고 있어서 12월경 가스는 손수 탄원서를 써 료마의 귀국명령을 취소해달라고 탄원했다. 그런데도 가스의 탄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료마는 다시 탈번하는 신세가 되었다. 고베 해군훈련소 기념비 그 다음에 1864년 1월경 천안과 조정을 계약노선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산요회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2월경 프랑스의 군함이 작년 조슈버니양이에 대한 보복으로 조슈의 시모노세키를 공격할 조짐을 보였다. 그러자 당시 산요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가스에게 도쿠카와 요시노부가 공격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가스는 2월 10일 료마를 비롯한 14명이 문화생을 이끌고 중재를 위해 출발했다. 그리고 2월 14일 구마모토에 도착하자 가스는 료마를 요코히 쇼난에게 사신으로 보냈다. 료마에게 해군훈련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쇼난은 해군 문답서를 적어 나가사키에 있던 가스에게 보냈고 다음해 1865년 가스는 다시 료마를 쇼난에게 보내 쇼난의 조카 2명을 해군훈련소에서 교육시키기 위해 데려오게 했다. 해군 문답서에서 쇼난은 총독관에게 해군의 정권을 위임해 막부의 강료가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신분이 아닌 능력 위주로 지휘자로 선발하게 하도록 하는 등 가스의 구상을 뛰어넘는 다소 파격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조카를 맡은 뒤 료마와 가스가 돌아오자 떠날 때와의 상황과 딴 판이 되어 있었다. 사뇨회의는 해체되고 조정과 막부는 양이 노선으로 되돌아가 요코하마 쇠항에 합의하는 등 흐름은 쇠국정책의 노선으로 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뇨회의 연장선에서 구상된 해군 문답서는 한낱 꿈이 되었고 가스의 해군 구상도 그 가치가 하락되어 버렸다. 나라사키료 5월 4일 오사카수군이 폐지되어 고베 해군훈련소에 들어가고 5월 14일 고베 해군훈련소가 발족되었다. 료마가 평생의 동반자 나라사키료를 만난 것도 이 무렵이다. 발족과 동시에 가스는 군함 부교 나미에서 군함 부교로 승진하여 해군의 총책임자가 되었다. 6월 2일경 료마는 급한 용무가 있어 교토에서 에도로 떠난다. 그리고 바로 3일 뒤 신생구미가 조슈의 존황양이파를 습격한 이케다야 사건이 발생했다. 에도에 간 료마는 6월 17일 시모다항에 도착해 가스에게 호카이도 개발에 대한 구상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이 무렵까지도 료마와 가스는 이케다야 사건의 발발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한 달 뒤 7월 19일 저녁 교토에서 세력을 잃은 조슈의 존황양이파가 세력 회복을 위해 교토로 병사를 이끌고 진격한 근문의 변이 발생했다. 이 변은 다음 날 새벽 조슈의 폐배로 끝났고 조슈의 조정의 적으로 낙인이 찍혔다. 가스는 20일 조정의 요청을 받고 강코마루 홀을 타고 출발했지만 료마는 승선하지 않았다. 료마는 당시 호카이도를 개발하자고 역설한 뒤 고큐마루호에 타고 있었다. 그러다가 에도로 돌아와서야 비로소 이케다야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에도로 돌아온 8월 초순 료마와 료는 곤조지 본당에서 소박하게 혼례를 올렸다. 또한 이 무렵 가스는 료마를 사이고 다카모리에게 소개해 주었다. 사이고와 료마가 대면한 날을 전후해 가스는 로주 아베 마사토를 여러 번 만났다. 아베는 교토 조정에 양이가 불가능하다고 뚜렷하게 말한 최초의 로주였다. 기존의 로주들이 실현 불가능한 양의를 약속하는데 진저리가 났던 가스는 아베를 높이 평가해 사이고 등에게도 추천하여 사스마번과 엣지젠번도 교토에서 아베와 접촉했다. 이들 앞에서 막부는 강력한 번들과 연합하여 정치를 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한 가스를 막부 독채를 관철해야 한다는 사상을 가진 아베는 크게 반대하였고 가스는 이 일을 계기로 에도로 소환되어 11월 10일 군함 부교직을 파면당했다. 이로 인해 가스는 더 이상 해군훈련소를 이끌어 나갈 수 없게 되어 얼마 뒤 문을 닫게 되었다. 그리고 료마 일행은 사스마번이 보호를 받게 되었다. 가메야마 조합 이후 가스가 물러나고 훈련소가 문을 닫자 료마는 사스마번이 원조를 받고 가메야마 조합이라는 무역회사를 세웠다. 이 조합은 사업활동 등에 종사하는 현대의 기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회사였다. 가메야마 조합은 당시 상인들이 모여있던 고조네 이시로의 집을 근거지로 시모노세키의 이토 스케다유의 집과 교토의 식초가게의 사무실을 설치했다. 조슈번은 1864년 12월에 다카스기 신사쿠가 군사를 일으켜 온건파의 정권을 장악해 다시 존왕양이파가 정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메야마 조합의 목적은 상업활동의 이익으로 이윤을 얻는 것 이외에 당시 물과 불처럼 사이가 나빴던 사스마와 조슈양번이 화해 도모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후에 사초동맹위 성립에 기여하게 된다. 나카우카 신타로 막부 세력으로부터 한 차례 타격을 받은 조슈번은 그들을 교토 정치로부터 몰아낸 중심 세력에 있던 사스마번과 아이즈번의 뿌리 깊은 반감을 갖게 되었고 일부 번사들은 이들과는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다고 맹세하며 살적해간 라는 네 글자를 나막신 바닥에 써놓고 짓밟으며 울분을 토할 정도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도사번이 탈번지사 나카우카 신타로와 그의 동지 히지가타 히사모토는 사스마와 조슈같은 세력이 강대한 번이 동맹을 촉구해 이를 통해 무력 막부의 토벌을 바라고 있었다. 료만은 히젠의 오무라번 지사인 와타나베 노보루를 만나 사초동맹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와타나베는 원래 연병관의 우두머리로 조슈번이 중신기도 다카요시나 다카스기 신사쿠든과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료만은 와타나베에게 조슈번의 로비를 위뢰했다. 와타나베는 이 일을 맡아 조슈번에 가서 사초동맹의 필요성을 알리고 나가사키에서 다카요시와 료마의 만남을 주선했다. 1865년 5월 먼저 히지가타와 료마가 협동해 다카요시를 설득하고 시모노세키에서 사스마번이 사이고 다카모리와의 회담을 승낙시킨 동시에 나카오카는 사스마로 향해 사이고에게 회담을 승낙시키도록 했다. 같은 해 5월 21일 료마와 다카요시는 시모노세키에서 사이고가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나카오카는 어선을 타고 사이고와 함께 다카요시를 만나러 오고 있었다. 사이고는 시모노세키를 향하고 있었지만 도중에 조정의 의견이 막부해 조슈의 재정벌로 기우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급히 교토로 향해버렸다. 다카요시는 격분했고 화해의 진전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료마와 나카오카는 사스마와 조슈의 화해를 포기하지 않았다. 막부 타도의 선봉장에 있던 조슈번에 대해 막부는 외국 세력의 조슈번과의 무기나 탄약류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자 조슈번은 근대 무기의 도입이 어려워지고 있었다. 한편 사스마번은 군냥미의 조달을 고심하고 있었다. 여기서 료마는 사스마번이 명의로 무기를 조달해 은밀히 조슈번에 되팔고 그 대신에 조슈로부터 사스마번에 부족하던 쌀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거래의 실행과 화물의 운송은 가메야마 조합이 담당했다. 이 계책에 위해 양번이 일촉즉발의 분위기가 해결되었고 양번 모두 자연히 수긍했다. 이것이 가메야마 조합의 첫 실적이 되어 당시 외국인이 많이 모이던 나가사키에서 외국인과 접촉할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료마는 영어와 네덜란드어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8월엔 나가사키위 토머스 블레이크 글로버가 운영하던 글로버 상회 로부터 미니의 총 4300정 개벨 총 3000정을 사스마번이 명의로 조슈번에의 매입 알선에 성공했다. 이것은 동시에 사스마와 조슈의 화해의 계기가 되었다. 또 곤도 조지로의 활동으로 사스마번이 명의로 연국제 증기군함 유니온 호이 있어서 주로 작가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이설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현장에 달려가서 나카오카 신타로를 문병한 단위 다테키는 교토 미마와리구미 설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 이마이 노부오는 증언 당시에는 자신이 망보기 역할이었을 뿐이라고 했으나 작년 물결표 노년에 이르러서는 자식들에게 자신이 료마를 죽였다고 말하며 그때 썼다는 무기를 보여주며 당시의 상황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한다. 와타나베 아스시는 젊었을 적 이름이 이치로였다고도 하고 실제 료마를 암살한 미마와리구미의 와타나베 이치로와는 다른 인물이라고도 한다. 그가 료마 암살에 대해 증언한 것은 거의 죽기 직전에 할 말이 있다며 가족들을 모았을 때라고 한다. 평소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던 노인이 가족들을 불러서 한 얘기는 자신이 바로 료마 암살의 진범이라는 얘기였다. 이는 당시 신문의 기사로까지 나오며 유명해졌다. 그러나 고령의 나이로 인한 것인지 그의 얘기는 군데군데 아기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사건의 당사자만이 알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전무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한다. 당신은 료마 암살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러 사건의 진상 또한 어느 정도는 밝혀졌기 때문에 일반인이 전혀 모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유일한 증언자인 이마이 노부호 등도 죽어 더 이상 사건에 대해 진술할 만한 미마와리구미 대원도 없었다. 즉 이 와타나베 아스시는 실제 실행범이 아니면 단지 료마를 죽인 자 라는 자신의 이름을 팔기 위해 연극을 했다는 설도 있다. 신생구미 설 편집 료마 암살 당시 현장에 남아있던 칼집 등의 물증이나 3일 후에 암살된 이토 가시타로의 동지 등의 증언에서 신생구미의 하라다 사노스케에 의해서라고 믿어졌지만 배인 상처로 보면 왼손잡이에 의해서라는 설도 있다. 이 설을 채용하면 왼손잡이에다가 호쿠시니토류의 달인인 료마를 살해할 정도로 실력이 있는 인물 사이토 하지매라는 설도 있다. 로서의 사이토 설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토가 왼손잡이라는 설 자체가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은 낮다.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설정이며 그가 실제 왼손잡이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 사건 후 11월 26일에 막부에서 조사를 받은 신생구미 국장 곤도이사미는 진술에서 우리는 프로다. 만약 우리가 했다면 나카오카시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라며 관여된 것을 부정하였다. 곤도와 같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오이식 후아지로도 이 사건만큼은 부정했다. 그는 이토 가시타로를 암살한 신생구미 내에서도 손꼽는 검객이었다. 료마가 속해 있던 토사번 지사들이 신생구미 설을 확신에 가깝게 믿고 있었던 당시에는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이식에게 무수한 고문을 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오이식가 억지로 인정을 한 적이 있지만 이내 부정하면서 사건 이후 곤도 국장이 미마와리구미의 이마이 와타나베가 료마시를 해치운 것은 회자될 만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만을 들었을 뿐 이라며 일축했다. 곤도와 오이식 둘 다 료마 암살 혐의 때문에 참수되었지만 이는 토사번 지사들의 복수심에 가까운 맹렬한 주장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인 증거 없이 억지로 몰아붙인 결과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료마는 지금과 같은 인지도는 없었지만 이름난 지사였다. 따라서 막부순찰대가 그를 해치운 것은 큰 공로임으로 자랑을 하면 했지 숨길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생구미는 암살 당시부터 한결같이 혐의를 부정했다. 현재는 신생구미 설을 지지하는 연구자는 거의 없다. 사스마번 음모설 편집 대정봉환 이후 료마는 막부에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지며 도쿠카와 요시노부를 포함한 제후회의에 의한 신정부 설립에 기울였다고 한다. 무력도막을 지지했던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등이 이런 료마의 움직임을 강과할 수 없었고 고의로 막부측에 료마의 소재지를 누설했다는 설 요시노부의 처우를 둘러싸고 사이고와 료마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는 것은 확실하다. 무력도막파에 의한 대정봉환파의 암살설은 사사키 다몬의 서한이나 오우미아 종업원들의 증언 등의 자료를 근거로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설은 대정봉환 노선과 무력도막 노선의 대립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강조되었으며 양자는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노선은 아니었다는 학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이 최대 문제로 그 점에서 근거가 약하다. 이 설에는 일부 열광적인 지지자가 있기 때문에 역사학계에서는 거의 상대하지 않는 실정이다. 료마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